오늘 장비를 되게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이렇게 준비해 오셨는데 우리가 그냥 소품으로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잠깐 잠깐, 살짝 어, 그 이제, 직선 쓰시는 거예요? 이게 좀 낚싯대 같은 게 나오네요 여기는 이제 아들 겁니다, 아들 건데 천상 낚시하는, 저 잡으시는 건 아니죠? 네 지금 이 정도면 부시리 같은 거 방아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직익 낚싯대 이게 이 정도면 직익이 되는 건가요? 네, 직익 낚싯대 굵어야 되는 게 아니라, 카본 소재 되게 좋은 거구나 예, 이 정도면은 뭐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잡혔잖아요 잡혔으면 잡았다! 하면서 당기면 되는데 보니까 당겼다가, 또 잠깐 놔뒀다가 당겼다가, 놔뒀다가 그냥 잡았으면 그냥 당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왜 잡았다 놨다 잡았다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말하셨는데 문어를 약간 비유했을 때 그렇죠 이 타이밍에서 당겨버리면 빠져요, 입에서 고기가 이제 크면 클수록 상당히 이제 낚싯대나 낚싯줄에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가요 보통 이제 뭐 인장 강도라고 하는데 이게 최대 늘어날 수 있는 범위를 얘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버사이트다 그러면은 이거를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다 터져요 그렇죠 그래서 놔주고 놔주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놈이 가다가 힘이 빠졌어 가만히 있어 그럼 그때 이게 이게 정확한 표현이야 이게 정확한 표현이야 그냥 잡았다고 무조건 당기고 이러면 이게 올라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 낚싯대도 또 어느정도 여기 있고 부러질 수도 있고 부러지거나 줄이 퇴기가 나 와 그렇지 되게 디테일한 약간 기술인 거죠 그렇죠 니 죽고 내 죽고 막 이래서 무조건 당겨 난 다 터지고 막 그냥 다 빠지고 막 달리갔어 그러면 안 되고 저희가 한참 얘기하는 동안 뭘 또 쫙 철멸줄처럼 다 꺼내셨어요 루어 루어 가짜 인조미 케이크 아 그렇구나 이게 사실은 이 루어라는 게 죽은 물고기의 지나가는 모습을 흉내려 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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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힘이 다 빠져간다 그때 이거 이거 그렇죠 고기 약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액션이라고 그러는데 액션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광어 낚시일 때는 뭐 이제 톡톡톡 줘서 가는 아 그것도 어정별로 또 다르게 또 우럭이나 이런 거 잡을 때는 또 이제 수직으로 약 올리는 거 밑에서 이런 식으로 저킹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실이나 방어 대구 잡을 때는 이제 받을 일이 커요 와 저거는 진짜 근데 이렇게 이런 가짜 눈도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대구는 바닥을 찍었다가 천천히 들어올린다고 아 대구는 그럼 한 1m 정도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 내렸다 그리고 지금 초반에 낚시하시는 분들은 호디님도 그렇고 낚시 좀 장비를 좀 사야 되는데 가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낚시를 내가 그러면 3천 값 받아서 살 거야 그냥 이러면 어느 정도 가격이 드는지 뭐 이런 낚시대라든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통상 뭐 낚시대 가격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렇겠죠 골프차가 천차만별이고 자동차도 천차만별 그러니까 은어 잡을 때 민물에 은어 그 다음에 팟핑낚시를 해서 던져서 감으면서 잡는 뒤에 팟핑낚시가 있습니다만 이런 건 저렴한 거예요 적합품이에요 적합품인데 고가 닐도 이 정도면 일반인들이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적합품 되게 비싸보이는 거 시중가가 보통 닐하고 이르면 한 30만원 미만 정도 아 그래요? 그러면 줄하고 이르면 한 35만원 이 정도 한 30만원 선이면 우리가 팟핑낚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던져서 그렇죠 아까 처음에 우리 설디께서 액션 취했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낚시 그러면 메달급 정도도 랜딩할 수 있는 닐입니다 이게 고정도 가시기 때문에 그러면 구르기 잡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건 조금 더 비싼 건데 이런 닐 같은 경우는 한 40만원 대 선생님 근데 지금 홈쇼핑은 아니죠? 지금 전화 걸 뻔했거든요 지금 번을 딱 누르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야 되나? 이걸 사야 되나? 혹시 선생님은 낚싯대 몇 대 정도 하셨어요? 저는 지금 3대 다 부러지고 해서 부러지고? 부러지고는 얘기 안 했는데 세대가 입구가 아니라 부러지고 갑자기 갑순이가 슬프네요 이런 장비들은 아들 건데 장비들 상당히 많습니다 방 한 칸에 아들 장비가 꽉 찼어요 낚시 장비가 근데 지금 자꾸 아들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아들을 여기 자꾸 이렇게 모셔오고 싶은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있죠 애가 너무 실력이 전보다 월등하게 우수하기 때문에 아드님 형님 오세요 여기 출연하고 싶었나요? 솔직히 오늘 옷까지 의상까지 하는 거 보니까 굳이 안 해도 실내에서 아버님이랑 이거까지 해주시고 저는 정성에 너무 감사드리는데 아들은 잊을 수 없는 아들님만의 그 손맛 이것만큼은 잊을 수 없다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대구를 걸면 큰 걸 걸었다 싶으면 저에게 오는 몸 맛 와 이제 손맛을 넘어서 몸맛 네 와 몸대 몸 네 와 어땠어요 느낌? 근데 자료화면 나갈 건데 지금 1m 17cm잖아요 네 느낌이 어땠어요? 돌덩이를 이제 끌어올리는 느낌 아무 느낌도 없고 근데 끌려는 오는 느낌 무조건 무거운 느낌 근데 끌려는 와요? 네 그걸 30분 동안 한 거예요? 네 이야 지금 죄송한데 몇 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중3 네 낚시 이렇게 낚시에 대해서 다 아니었거든요 네 크게 얘기하고 뭐 좋아하고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봐도 아들아 아들 정도로 낚시에 열정적인 친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명 정도 그 나라예요 통틀어서 전국에 한 10여 명 몇 명 없을 것 같아요 네 10명 정도 네 그 친구들은 대구 1m 이상 못 잡았잖아요 아직은 현재까지 여행 중간에 뭐 했냐고 이제 저에게 물어보면은 이제 낚시했다 이러면 뭐 잡았냐고 물어보면 서로 그 공유를 해요? 뭐 대구를 잡았다 이러면은 이제 잘 안 믿죠 이제 하아 아니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아버님 아버님한테 답답해 하시는 게 살짝 있어요 아니 지금 괜찮아요? 이렇게 항상? 자기 좋아서 하는 거니까 낚시 공부니까 멋있으시네 행복한 거예요 같이 이렇게 낚시 가는 것도 재밌고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그렇죠 그렇죠 고통 주는 거 같아요 아버님도 다 겪어보셨으니까 이야 낚시의 매력이 한번 확 빠졌기 때문에 아들이 낚시의 매력이 확 빠진 걸 이해를 하시는구나 어쨌든 간에 뭐 저는 사실은 이제 아들이 좋아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낚시에 지금같이 이렇게 뭐 선상낚시하고 안 했을 수도 배까지 사지는 않죠 선주가 되시지 않죠 야